저집에 미신 일이시나 아이고 무사조치 울멍실멍 난리라 아 울멍실멍 마나 마나 자의 질동에 멍 속도은 드러분한 자의도 속상을 많이 하겠수다기 또 미신거 또 아이고 고시지보나 18대 요망이여 미시거여 막힌게 아이고 긍을 때 이래 자울락 저래 자울락 할 때도 10주만은 참 자의 닮은 나이도 속상에 곧 시집오난 점점 칠동에 아방 우타리 그 누이 저 둘리서나지 아니 수각이 그 삼신 뭐 거기에도 곧 그자 칠동에 멍 시집오난 그 둘은 시집 과분 아니진 뭐 출가 외인 대불국 그 아래로 저 동생들 셋 아이고 참 그 시집사리 시집사리 시어멍 시집사리보다 더 무서운 시집사리 이연 그 집이서 점 칠동에 멍도 이거 세월이 얼만이나드 예수각이 아이고 긍의 영 이재랑 나이도 들고 커믄 더부렁들 속도 이해하고 속의 말도 들어주멍 사라사주 요작이 미신 쉽게 헤어먹은 미시거허는디 오란 그자 미시거인 혼마디들 톡톡 커 미신 혼멍 미신 연날 미신 시어멍 졸바로 안이 모션 서무 니네 진해 미신 가시마판한 말들 골아간다 골아온다 혼멍 질동이 혼멍도 점 진해 시어멍신데 헐마니요 이주기 그거보다 더 잘나여기 그거면 연날 콩죽성 먹어넣 말들 혼멍도 기분들 상하구 점 그런 말들을 조심해야 되는디 참 이거 양 시자 들어가가면 이거 복잡한 집안이 혼두 집안이 아니고 담수다기 시고 에이고 간에 이사름만 무사한 번 양쪽말 들어보지도 않으니 칠동의 영어팬만 들어가네 그집이 그 누이들만 욕을 내면서 들어봐서 들어보나만하게 인형 내가 점 못 모시고 거민 그 저 질동이 점 할만게 산때 화살 노실도 하지 아니 이수가게 그거면 그 맨우리난 점 쏟것이 어머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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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뭐 어머미는 안 할거냐 아이고 그거면 양 그때도 그 저 백원님 무시주 어떤거 주 해도 아이고 금신 마력과 영 인형이 집에서 턱하게 영 점 어머미 그 모시는거 보멍 정은 며느리도 어쭈어쭈 동네사람들 모다들은 굿굿 해놨수다 형하니까 바쳐나 더 물려받았지 미식아 솔직히 말해 밧주민 기민 어머미 모시고 밧단주민 저 어머미 내봅니까 그 긍의연 첨시 어머미 저 복량 어머미 이쯤 아는 그 세월지난 턱하게 이제 쉽게 먹으려 오란 연날미 신 저 아지망 미식 긍의연 나고 고를수도 있지 이사름아 그 지난 말을 뭐래 합니까 게 아프게 게 지나니까 굿는거지 게 난 양 점 인역이 못할 거민 점 그 올케 신디도 미식 말러지 말고 아지망 신디도 그 인역이 못할 거민 말더를 조심해 이사릅니다 게 첨 연날 시어멍 시집사리보다 요 시집사리가 더 맵되는 날이 무산남아 시 구가 게 거봐 질동이 어멍 미식마 나이 먹은 팔자 폐바 젖 우리 집인 경이 도 똘러 신집 이놈 인역이 신간 편 했지 마 솔직히 말래 야 아이가 아방 양 참 이거 말 나온 지방 말 해줄 똘 이선 그거 졸음에 신바람 허는 게 낫 쥬 나 핑핑 노는 아방 30년 이상 이거 졸음에 신바람 허당 보난 양 난 저 일남 팔려라도 아방 이 아이고 인역 배설에 첨우리 누이나 호나 이상 왕호설 배설 건드려 땅은 좀 제라 허운덱이 몇일걸 아이고 박실 걍 살아도 몰랑 걍 허주문 아방 저 마이크 안내 금에 저 신재줄로 타르 아이고 마이크 필요 어서 나 목소리 커넨 하다 누토래 올라가나 어디 저 아방 나한테 허는 거 보면 몰라 시청 어울림마당을 가나 어디 서귀포 1호광장을 가나 저 메가포나 나형 안내 금에 그디강 각시 허준은행 온거 왜 울릅석이 멀리 굳지마라 이 사람아 신강로테리에 차 돌아맹내는 사람들 되시니 왜 멀리 굳나 아이고 걔는 족섬없석이 그난 질동이 어몽 말 들어보난 가이두 게 그거 점 그 질동이 아방 누이들 고등학교 댕길 때 시지 보라 아이고 그거 도시락 다 싸주멍 점 시어멍 아닌 시어멍 역할 해가멍 조르메 인형 내 조르메 점 겅 에도 라방 각시로 랑 그거 신바람 맺준 건 그 공은 다 억곡 인역 어몽 아 경허니까 밭 화놔서 받았잖아 이 사람아 아이고 밭밥 밭받 받은 안겨난 그 어몽 겅 무시멍 시어멍 무시멍 꼬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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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깃발만 아니 들렀쥬 점 그 집 신방으로 나가 속사정을 다 안하는 소리 꼬멍 점 겅엄이 아니대요 점 고마냥 이제 아이고 겅에도 우리집에 시집으로 한 점 이만이라도 해주고 고맙수다 고맙수다 헤엄사사 형제가 는 우애도 좋아지고 점 겅엄은 거주 올케 이거 영영행 말 양영 섞어간다 섞어온다 해불민 아이고 놈이 이래 외지 가정사가 있는거지 나 놈이 이래 외는 것이 아니구 질동이 어몽 오랑 아이고 성님 아이고 이거 미식어 공은 없구 이거 이 놈이 을큰하고 섭섭행 턱 통착의 혼마디 헹가보 난 나 막 속상하우다 하고한테 나도 아이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어 불굿게 그자 나가 옆에 세시면 그 을큰한 말 혼말들어 하기네 미식 바토라 받으면 난 매일로 매일도 그렇게 하면 경고를 하실건데 아이고 이 아방은 어느재민 철이 들건고 시끄러서 신사임당에 나온다 주마 아이고 신사임당에 남아 머리 이발로래 가사 될꺼 이 머리 서중을 봐라 아이고 저 아방양 이발로지 가지맙서 나 저 머리 미는 기계에 혼나 저 홈서핑 그거 머리 밀어불 재냅소 무이자 6개월로 선전임 거한테 나 그거 불러심에 나 그걸로 이해청 정말로 이제 놈이 대맹생이까지 밀어붙여 나가 리발해 주커메 어디간냥 이제 저 댕길띠도 고 아방어딤신 출근어먹믹시 그 머리 개머디 머리 밀어붙 저 절 들어가려드림나 아이고 나가 다 해형 안내 크메 고마니 속서먹어 나 저 오늘 저녁이 저 질동 아 시끄러서 이만 혼장 내놔봐 이래 아이고 수다귀 나 먹응 죽지니 누워서 요즘 더운 바띠도 못가고 왜 질동이온은 속만 풀어주고 나 속은 안 풀어주나 저 동카롬이 어 나 말을 아직 듣지도 안해보네 독튀경 허는디 그디 개업 핏진해온게 질동이온은 그디가 성립 나 양 스트레스도 아니 풀면 저 못살코다 난 그디가 저 질동이온은 기분 풀어주기로 아이 무슨 덕을 치기든 무슨 도색을 치기든 이래 혼장 줘던가라고 약속해시는 아방전 냉장고에 신냉국 영행 조잔냉 밥먹고 밥먹어나면 싱크대고 톡하게 시청 어퍽 놓고 컵서야 나 오늘 왔어 늦어짐지 컵다기 영헌거냐 혼장 졸던가라고 아이고 혼장 나 아방 해영 안 내거라 그거 민은 기계 이제 날머리 오람쑤다기